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 잔이리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백서에서 저도 놓쳤던 부분을 최근에 사토시 형님이 알려주셔서 사토시 형님이 최근에 알려주셔서 백서를 다시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트러스트 소드 파티랑 트러스티 파티 이렇게 분명하게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번역을 했다가 그 부분을 보고서 다시 수정을 했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1장에 보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깜짝 놀랐어요. 트러스티드 파티.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있고 트러스티드 파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저도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왜 중에 하냐면 미국 법에 나오는 미국 상법일 것 같아요. 미국 법에 나오는 용어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신뢰하는 제3자라는 게 아니라 Financial Institution 이렇게 이제 온라인 커머스 이런 데서 할 때 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 그대로 중계자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놀란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로 제가 그 2020년에 버스콘이라고 하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좀 이와 유사한 이슈로 이제 3회에서 좀 고민이 많았었고요. 비트코인다 노브라지에 있는 한국어 번역 버전 있죠? 한국어 번역 버전. 고고웨이블을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비용과 결제의 불확실성은 대면 거래의 물리적 통화를 사용해 피할 수 있지만 통신 채널로 신뢰자 없이 결제를 수행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여기에 이 제3자가 빠졌다는 거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가로를 쳤죠. 그래서 신뢰 받는 제3자 이렇게 신뢰자라고 했는데 나름 고민을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베스트 에포트 베이시스와 비슷해요. 이 백서 강도곡 드릴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베스트 에포트 베이시스가 메시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퍼져나가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메시지가 말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퍼져나갑니다. 온 베스트 에포트 베이시스.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을 변기했죠. 최소한의 어떤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 한글 번역할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메시지가 퍼져나간다.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이 베스트 에포트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설계 그리고 전파하는 방식을 일컫는 그냥 정해진 내용인 거거든요. 일반적인 그 수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묻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퍼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떤 그래서 저는 BEB 방식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스트 에포트 베이시스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트러스트 데이드 서드 파티에도 이 신뢰받는 제3자라고 하는 것도 그냥 수로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인 우리가 단어 하나를 그냥 연결해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법문이라든가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면 이제 용어를 정의하게 되죠. 그렇게 법문에 정의된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유사하게 이 트러스트 데이드 서드 파티가 트러스트 데이드 서드 파티는 법문에 나오는 그 용어고 Without a trusted party 이 트러스트 데이드 파티는 말 그대로 신뢰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죠. 당사자. 그래서 이 트러스트 데이드 파티랑 이 트러스트 데이드 서드 파티가 구분돼서 이렇게 백서에서 표현됐다는 거를 저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을 저도 최근에 바꿨어요. 이렇게 신뢰하는 상대 없이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가 번역한 거조차도 여기에 신뢰하는 제3자 없이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강구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3자 거래가 있고요. 양자 거래가 있어요.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했어요. 나이키 매장이 있는데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게 매장과 백화점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 매출이 백화점의 입장이 판매 중개업자가 될 수도 있고 직접 판매자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직접 판매자가 더 익숙한 거니까 이거 설명드리자면 이건 뭐냐면 백화점이 만약에 브랜드가 나이키다. 나이키 브랜드다. 라고 했을 때 백화점에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팔았어요. 그럼 이제 이 매장이 나이키 매장이긴 하는데 이게 나이키 지병 매장이 아니라 이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나이키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백화점에서 이 나이키 운동화를 직접 도매에서 사다가 자기 매장에 진열을 해놓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이키 운동화를 도매가로 사오는 가격이 있죠. 구입비, 구매비, 판매비. 실제로 이렇게 뺐을 때 이건 이익이 되는 거고 판매비가 다 매출일로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자기가 사서 자기께 된 거를 자기가 소유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니까 자기 재고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때는 직접 판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판매 중계가 있어요. 아니면 판매대행.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손님들한테 팔면 백화점은 중계자예요. 그리고 나이키 실제 그 업소가 있고 고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거래는 이 나이키 매장에 그 물건을 납품하는 나이키가 그러니까 돈은 실제로 고객이 백화점에 있는 그 매장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백화점은 결제받은 돈을 이렇게 정산을 해줘요. 나이키한테. 그래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면 만약에 10만원짜리다. 그러면 이제 10만원을 내요. 고객이. 고객이 10만원짜리를 내요. 그러면 여기 단가 수수료가 만약에 5만원이다. 그러면 백화점이 5만원을 남기고 판매 수수료로 5만원을 이 나이키한테 줘요. 자 그런데 이때 매출이 어떻게 잡히면 나이키 쪽에서는 매출이 똑같이 5만원하니까 좀 그렇네요. 7만원 할게요. 여기는 이제 백화점은 3만원. 판매 수수료가 3만원. 나이키에서는 7만원. 그러면 이 나이키 이 7만원은 수익이 되는 거고요. 수익. 매출은 어떻게 잡히냐면 이 나이키 쪽에 10만원이 잡혀요. 10만원이 잡히고 백화점에서의 매출은 이 3만원. 3만원이 수수료로 3만원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아까 다른 이 모델이 아니라 이 모델이 아니라 백화점이 나이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판매한다고 했을 땐 백화점과 거래 당사자가 이 고객이 거래 당사자가 되고요. 그러면 이 물건을 떼올 때 백화점에서 7만원에 떼와요. 7만원에 도매로 떼온다면 이쪽에 판매할 때 10만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나이키 쪽에서는 그냥 도매로 백화점한테 완전히 판매를 한 거죠. 그럼 나이키 쪽에 매출은 7만원 잡혀요. 그리고 백화점은 고객한테 10만원에 팔았죠. 그러면 10만원이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이 얼마 되겠죠? 마진이 3만원이죠. 그러면 3만원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건을 떼어다가 팔면 직접이고 그게 아니라 같은 매장인데도 이 매장과 백화점 간의 계약관계가 어떻고 그러면 이 재고관리계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관계가 백화점이 그냥 판매 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수수료를 내는 모양이다. 그래서 똑같이 뭔가 아까는 어땠습니까? 백화점이 이제 이걸 지금은 띄어다파는 거니까 백화점에서 직접 할 때 10만원이 매출이고 3만원이 수익이 됐죠. 그런데 백화점이 신뢰하는 제3자 판매 중계 중계자라고 했을 때는 3만원 자체가 그냥 매출로 잡히고 거래 당사자는 나이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키와 고개 그럼 백화점은 중간에서 뭐 했느냐 판매 대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셨으면 여러분 이거 말씀을 해드리네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오면서 한번 마음속에 깨름직한 게 있었는데 질문은 안 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과연 P2P가 맞느냐 P2P 네트워크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좀 깨름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 네트워크랑 플라이언트 월렛 들의 그 역할이 분명히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P2P가 맞느냐 계층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상 분산 서버 시스템 아니냐 그냥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들을 보면 중앙에 풀 로드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외곽에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지금의 사실 지금도 보면 BSV조차도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BSV에서도 아직 SPV가 제대로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의뢰했던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만델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죠. 여기 센터에 있는 이 노드들 간에는 스몰 월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스몰 월드 이제 줄은 닫혀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요쪽에는 이제 주변부는 가까운 노드들이랑 붙어있는 그러면 사실은 이 가운데에 있는 녀석들 이 가운데에 있는 노드들이 그냥 이거 서버 부정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서버 서버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그냥 분산 서버에다가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P2P가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백서에 또 나와 있듯이 Trusted 서드 파티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제거하지만 네트워크에서 Trusted 파티가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트랜잭션을 전파할 때 우리가 흔히든 지금 방식은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이 이렇게 되죠. 트랜잭션이 여기서 발생을 하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자 여기 상자 A고 상자 B입니다. 그럼 상자 A가 B한테 트랜잭션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트랜잭션을 생성해가지고 주변 노드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그럼 얘 봤죠? 얘가 또 이렇게 브로드캐스팅하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안에서 채굴을 돌려요. 채굴을 해서 10분 내지 20분 정도 흘러. 그래서 블록이 생성이 되죠. 블록이 생성되면 얘는 B는 생성된 데이터를 폴링을 합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나? 그러다가 블록에 이 트랜잭션이 포함이 되면 아 포함이 됐구나 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서 아 나한테 돈이 왔구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게 어떻게 P2P입니까? 이게 어떻게 P2P예요? 이게 쭉 다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놓고 P2P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딴지를 안 거는 거죠. 좀 이상한데 그럼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쪽이 없어. 클라이언트 노드가 없고 전부 다 플로드. 그러니까 BTC 비트콩 비트콩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 다 플로드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플로드가 A가 있고요.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A가 C한테 트랜잭션을 보낸다고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트랜잭션 C가 받아요. 받았는데 이거 받았다고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돌려. C가 노드이기도 하지만 돈을 받아야 되는 수치인이 되기도 하죠. 돈을 받아야 되는 수치인이라는 얘기가 머천트인일 가능성이 있죠. 상인. 그러면 돈을 받고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줘야 되는데 언제 보내준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여기 이제 트랜잭션이 왔지만 트랜잭션이 왔을 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노드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사실 A가 C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B한테 보내면 B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A, B, C가 있는데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신처리되는 게 아니라 라운드 돌아서 블럭이 채굴이 되면 다음 라운드 블럭이 채굴돼서 그 블럭에 트랜잭션이 포함이 되면 그거를 C가 자기가 채굴을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요구가 채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채굴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어 채굴 됐네. 내가 수치한 거야. 그 다음에 물건을 보내줘요. 이 과정이 최소 10분 이상 걸리겠죠. 10분 정도? 자 이거를 P2P라고 볼 수 있나요? A와 C 간에 P2P 거래라고 볼 수 있나요? 이상하죠. 이상했었어요. 저도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크레이그 라이프 박사가 사토시라고 믿게 된 아주 결정적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꽤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마이너들 네트워크의 브로드 캐스팅에서 트랜잭션이 핑퐁 쳐가지고 이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건 이제 A가 있고 만약에 여기가 B가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랑 플로드가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방식은 이거죠.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이 이렇게 거쳐서 채굴이 되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됐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거쳐서 받게 되면 이거야말로 돈을 전달전달해서 받는 거죠. 일종의 머니 트랜스퍼를 하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얘네들이 하는 역할로 보면 이게 다 하나니까 자 그러면 이 노드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분산되어 있지만 역할 관점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싹 지울게요. 그럼 사실상 기존 방식은 뭐냐 그냥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거죠. 분산되어 있지만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서버예요. 서버하고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는 거죠? 트랜잭션이 이게 만약에 A였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수치를 해야 하는 B다. 그러면 서버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죠. 돈이 자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얘의 역할이 뭐죠? 이게 아무리 100만 인구 우리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이게 아무리 비트콩이 얘기하든 이게 역할이 하나지 않습니까? 100억 명 지구에 있는 상의 모든 경제활동인구 100억 개의 노드가 분산되어서 이걸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건 하나의 역할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서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데 구글이라는 서버 한 대 있는 줄 아세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거죠. 그 구글이라는 하나의 추상화된 역할 관점에서는 하나지만 실제로 제가 방송을 하고 이 영상과 목소리가 타고 여러분들의 있는 여러분들의 덱과 지금 현재 계시는 곳까지 데이터가 가는데 거치는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거라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실제 물리적으로는 분산되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역할을 볼 수 있다. 그럼 뭐다? 결국은 돈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전달되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 서버는 뭐다? 트러스트레드 서드 파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돈을 돈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는 거래 당사자는 A와 B지만 A와 B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백화점에서 판매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얘가 가운데서 해주는 거죠. 일종의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법률적으로나 여러모로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다 이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돈을 남의 돈을 제3자가 취급할 때는 즉 그 판매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P2P도 아니고 이거 뭐지? 비트코인 백설과 아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실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실사는 다시 이제 원래 그림으로 가서 어 트랜잭션의 순서가 달라요. 자 이 녀석이 A 그 다음에 음 이 녀석을 B라고 할 때 자 A가 B한테 A와 B가 거래를 하면 P2P 거래를 할 때 직접 트랜잭션이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A가 B에게 직접 커넥션을 해요. 그래서 이제 IP2IP 이제 통신을 통해서 A가 B에게 커넥션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B가 버천트 대규모 버천트 뭐 쿠팡이나 11번가 라고 한다면 B의 IP는 공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A가 B한테 연결해요. 원래시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네교시 리고시이션을 통해서 어 신규로 생성된 어드레스를 줍니다. A한테 B가 A한테 킬은 보안상 한번만 사용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IP2 커넥션을 한 다음에 새로운 어드레스를 줘요. B의 어드레스를 그래서 어드레스 B A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는 A B라고 하는 어드레스로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A가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트랜잭션은 A로부터 어드레스 어드레스 A B 이쪽으로는 돈이 가는 이런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놈이 이 트랜잭션을 B한테 직접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게 아니라 노드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게 아니라 B한테 직접 줘요. 트랜잭션을 A는 구매자죠. 구매자이자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송금이라기보다는 지불이 맞죠. 지불. 지불자. 지불하는 거고 얘는 수치인이죠. 돈을. 그러면 B는 트랜잭션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한다? 이때 이 노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요. B는 노드 네트워크한테 돈을 받았죠. 직접 트랜잭션을 받았죠. B는 노드 네트워크한테 쿼리를 날려요. 리퀘스트를 날려요. 그래서 확인을 해봅니다. A가 지금 보낸 돈이 UTXO가 이중지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기능하는 법은 그냥 이중지불 방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중지불 방지를 위해서 타임스탬핑을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트랜잭션은 역사를 저장하는 별도의 네트워크예요.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와 이 원래 SPV 월렛을 하는 일반 사용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게 트러스티드 트러스티드 파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중지불 여부에 대해서는 이중지불 여부에 대해서 요쪽에 의뢰를 합니다. 기능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에 대한 베리파이 베리파이도 자기 트랜잭션에 대해선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중지불에 대한 거는 이쪽에 맡기는 거죠. 두 번째 만에 맡기는 게 보다 이중지불이 안 됐으면 B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사실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긴 한데 자기가 받은 트랜잭션을 여기다가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전파를 하죠. 전파를 하면 만약에 이게 코인이 이미 사용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리젝이 떨어집니다. 전파 자체가 안 돼요. 전파 자체가 안 되면 B는 이거 이중지불된 건데 알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전파가 됐어요. 전파가 됐으면 이중지불이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전파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걸 장부에 쓰죠. 이 네트워크는 이미 수신된 B가 수신된 돈 이미 발생된 이벤트 P2P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트랜잭션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장할 때 어떻게 간다? B가 저장을 의뢰하죠. 얘한테 B가 저장을 의뢰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를 냅니다. 그러니까 B와 노드 네트워크는 아, 비저분해졌네요. B와 노드 네트워크는 또한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없어요. A와 B도 직접 거래 당사자죠. 직거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와 노드 네트워크 B와 노드 네트워크 간에도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간접 거래가 아니라 그래서 트랜잭션 수수료도 직접 내고 자, 내가 이 돈을 받았으니까 얘가 내가 돈 받았다는 사실을 장부에 기입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실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P2P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고요. 노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월렛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트랜잭션을 전송합니다. 나의 이 돈을 주겠다. 그러면 판매자가 이 노드 A의 트랜잭션을 네, 전달하죠. 또는 노드 E 그리고 노드 B 자기 근처에 있는 노드 A의 트랜잭션을 전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요. 자, 이후 노드 B는 노드 A에 전파하고 또 C에 전파하고 노드 C는 노드 E에 전파를 하죠. 자, 노드 C가 D에도 전파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내에 트랜잭션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각자 채굴을 진행을 하죠. 자, 노드 D에서 블럭이 채굴되면 네, 트랜팀에 트랜팀 끝부분에 이 블럭이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매자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 기록이 되는 작업, 블럭의 기록이 되는 작업은 네트워크에서 또 별도로 진행이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피어 투 피어처럼 할 경우에 이중 지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판매자가 이중 지불에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막는지 보실게요. 구매자가 이중 지불을 위해서 먼저 노드2에다가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다른 계좌로 보내는 송금이죠. 자, 그런 다음에 동일한 코인을 이 판매자 어드레스로 보내는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중 지불을 시도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피어 투 피어 모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판매자가 노드A에게 이걸 전송을 해봐요. 노드A는 아직 이 이중 지불된 먼저 먼저 이중 지불된 이 빨간색 트랜잭션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A는 이 판매자의 트랜잭션을 억셉트로 합니다. 그러나 노드2의 경우는 어떻죠? 노드2는 이미 구매자로부터 빨간색 트랜잭션을 받았죠. 동일한 코인을 사용한 트랜잭션은 판매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중 지불이라는 걸 확인했죠. 노드2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노드2는 이 트랜잭션을 거부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채굴을 하기 전에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기술적으로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노드들은 트랜잭션을 전송할 때 문제가 있으면 수신 자체를 하지 않아요. 채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억셉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판매자는 바로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 대금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대금에 대한 수신을 거부합니다. 이후에 트랜잭션이 전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노드2가 블록 다음 블록을 찾게 되면 이 블록이 트랜잭에 붙게 되겠죠. 이때는 빨간색 트랜잭션 어차피 이거는 구매자가 자기 자신의 계좌로 보낸 돈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고요. 판매자는 이 돈을 못 받죠.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주지 않죠. 자 이렇게 이중 지불을 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랑 완전 다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비트콩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 아니면 이더리움이든 다 어떻습니까? 다 모든 월렛들이 이 서버 일종의 이 서버 판만 바라보고 있죠. 전혀 P2P도 아니고요. 디센트럴 라이즈도 아니에요. 여기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많은 노드가 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역할이 추상적으로 하난데 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거는 한 대가 있든 1억 대가 있든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직거래가 아니라면 다 모두다? 이게 뭐다? 거래 중계자가 역할을 하는 거다. 이더리움 비트콩 BCH 도지코인 전부 다 여전히 트러스티드 서드파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트코인 SUV도 지금의 모습 자체로는 비트코인 SUV도 지금은 달렉트로 이렇게 안 가죠. 대부분 핸드캐시 같은 경우는 핸드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플로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발생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긴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처리가 되고 이렇게 브로드캐스틱이 되죠. 브로드캐스팅도 이 월렛에 이렇게 나만 이 트랜잭션을 생성할 때 원래는 넌커스터디이기 때문에 로컬인의 월렛의 키로만 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은 여기서 이루어지죠. 트랜잭션이 생성되는 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트랜잭션의 전파 경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트코인 SUV도 아직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IP2IP로 실제로 돼야 그때서야 진정한 P2P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이해했다. 1번 전혀 밤이 안 잡힌다. 9번 3번이나 5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느끼지만 이 사토시 형님한테 좀 배우는 게 끊임이 없어요. 화수분 같은 화수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기 크레이그라이 박사 없으면 없어도 된다. BSV는 스스로 잘 클 수 있다. 크레이그 박사가 좀 뭐랄까요? SNS 특히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입담이 매우 거칠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많이 잃고 적들도 많이 생기고 아시다시피 아스파거 증후군이기 때문에 오티즌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그걸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저도 가끔 뭔가 질문했는데 약간 공격적으로 딱 피드백이 오르면 저는 아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이렇게 공격도 많이 받고 항상 이슈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크레이그 박사가 가장 위크 포인트다. 비트코인 SV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비트코인은 잘 이해하지 완벽하게 이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가 그래서 사프시가 아직도 해줘야 될 일이 많다. 그걸 한번 다시 느꼈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이었습니다. 빠이빠이